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 3월 21일에 네이버에서 본맘님이 주신 질문인데 부담스러우시거나 하면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지극히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을 주셨죠? 온도스포츠 매출은 어떻게 나오는지? 이 질문은 예전에 흰PD님께서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. 이 멘트를 듣고 불현듯 궁금해진 내용인데요. 사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아주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대놓고 얘기하면 우생순2와 평창여자올림픽 대표팀 때 말고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적도 별로 없고 한데 항상 흰PD님은 대명 원정경위까지 따라가셔서 영상 찍고 인터넷 중계하시고 비하인더넷 녹음하시고 출연진들 출연료도 주실 테고 이게 다 돈일 텐데 이런 비용 감당하기 위해서 흰PD님이 엄청난 금수저이시거나 온도스포츠가 잘 돼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합리적인 의심 하셨나 봐요. 어쨌든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우 궁금하시대요. 홈페이지가 보면 후원 메뉴 있고 배너가 두 개 정도. 뭔가 불쌍하게 떠있긴 하는데 그나마도 하나는 구글 광고. 그렇다면 일단 홈피 광고는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데 온도스포츠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연 매출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하셨습니다.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? 네. 이게 보맘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나 아니면 오고 가면서 만나는 관계자분들이나 팬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 중에 또 하나예요. 이걸 왜 하고 있느냐. 돈은 어디서 나오냐. 얼마나 보냐. 어떻게 유지하느냐. 궁금하겠죠. 맨날 맨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궁금하실 법한데. 네. 뭐 이번 기회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면 좋겠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. 없을걸요. 네.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온도스포츠 컨텐츠 이전에 온도스포츠 자체가 1인 미디어, 1인 기업 형태이잖아요. 좋은 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온도스포츠 크루분들이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. 예. 정작 일을 벌려놓는 흰PD는 별로 하는 게 없지만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. 예. 그래서 온도스포츠 컨텐츠를 크게 나누면은 유튜브나 네이버 TV 올라가는 영상 컨텐츠들이 있고. 팟팡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, 아이튠즈 등등을 통해서 올라가는 팟캐스트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. 예. 일단 영상 쪽 먼저 보면은 영상 쪽도 보면은 아시아 리그 컨텐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올라가죠. 지즌 때 보면은. 그리고 이제 국내 대회들, 경기 영상들이 또 있고요.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. 아시아 리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% 이상은 해당 구단의 제작 의뢰와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. 예. 물론 이제 뭐 구단에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두거나 뭐 제작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런 마인드시긴 해요. 그래서 더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더 하는 것들도 있는데. 예. 그래서 뭐 경기 중계라던가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던가 콜 영상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홍보 영상이나 프로모션 영상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. 예. 그런 영상들은 다 구단 지원을 받는다. 구단에서 주는 돈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. 예. 뭐 중계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예. 예.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퀄리티 신경 쓴다고 뭐 더 좋은 장비. 예. 김태원 아나운서가 항상 얘기하는 마이크 좀 좋은 거 쓰자 뭐 이런 거 할 때 바꾸잖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데다 또 번도는 거기다 또 꼬라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파트.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 고교리그라던가 예전에 뭐 대학 경기들 다 찍었죠. 그리고 뭐 동계체전, 종합선수권, 코리아리그 뭐 실업팀들 나오는 국내 대회들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있습니다. 혼자서. 자비로. 네. 사비로 하고 있고요. 사비라고 해봤자 뭐 기름값, 밥값, 뭐 음료값, 뭐 교통비, 뭐 이번에 강릉 갈 때 숙박비도 그렇게 나왔었고요.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제 지갑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 뭐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일을 하면은 그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시간까지 제 사비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근데 이제 이게 다 제 사비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종합선수권 결승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제작 의뢰가 있었고 제작 지원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제작을 했었던 거고. 예. 그리고 그 앞서 뭐 예선 경기라던가 중예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가서 예. 제 돈으로 한 걸로 예.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예. 그러면은 이렇게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제작을 하고 하고 있는데 수입이 좀 있습니까? 수입이. 구단 지원 제작비 외에. 하면은 일단은 예. 유튜브 네이버 TV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전부인 건데요. 네. 앞에서 홈페이지도 말씀 주셨지만 홈페이지 한 달에 100원, 200원 이렇고요. 없는 걸로 생각하겠고요. 구글 광고 이렇게 배너 걸면은 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홈페이지가 저희가 주요 콘텐츠를 거기다가 걸어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수준인 거고. 유튜브다 네이버 TV에서 있는 광고 수익이 이제 메인인 건데. 메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요. 일단은. 예. 요것도 좀 요새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자기 유튜브 수익 막 공개하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공개를 해보면은. 예.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은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. 저희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경영상 올리기 시작한 게 2013년 6월 방송국 때려치고 나와서 한 거였죠.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4일 기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6년 정도 되는데. 6년 동안 영상 올린 것들의 광고 수익이 1997.64달러.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? 230만 원 정도. 6년에 230만 원. 네. 근데 이제 이게 초창기 유튜브 초창기 때는 이게 수익 발생하는 이게 시스템이 자리가 안 잡힌 상황이었고. 최근에 한 3, 4년 사이에 이제 막 유튜브가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다 유튜브만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가 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고 수익이 그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2018년 동안 얼마 수익이 나왔나 보니까 588.13달러였더라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.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이 한 500개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경기수로 따지니까 어제 새벽에 다시 계산하니까 100경기에서 110경기 정도 되더라고요. 아시아리그랑 국내대회랑 다 합쳐보니까. 그러면 대충 경기당 한 7천 원? 그 정도인 거죠. 영상 컨텐츠 하나당. 경기당. 경기당. 영상 컨텐츠 하나당 대충 한 천 원? 그 정도.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70만 원. 그럼 한 달에 5만 원 좀 넘군요. 이 정도. 경기가 없는 달도 있으니까요. 평균. 네.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불복인 게 네이버는 이제 메인에 이게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데 아이스하키가 메인에 걸릴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다른 종목이 있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대충 보면은 한 3분의 1? 절반?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작년에 한 네이버랑 합치면 한 100만 원 안팎이겠네요. 유튜브랑 합치면은. 네. 그 정도이고 그러면은 뭐 경기당 한 만 원 정도인 거죠. 대충 나누기를 해보면은. 네. 그렇습니다. 뭐 고교리그 제가 요새 계속 찍고 있고 최근에도 뜨금뜨금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올라가면 한 천 원은 광고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회수가 보면 한 천 조금 안 되거든요. 600, 700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오죠. 조회수당은 한 1원 정도 나오겠구나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아까 아시아리그는 어쨌든 구단의 지원을 받으니까 빼놓고라도 한 달에 5만 원, 6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토대로 고교리그 가서 찍으시고 대학선수권 뭐 국내 대회 다 가서 취재하시고 그쵸? 저희 팟캐스트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돌아갑니다. 네. 그래서 그걸로 안 돌아가죠.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본업이 있는 거고 다른 데서 다 생계 유지를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온도스포츠 크루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변에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온도스포츠는 1인 미디어고 1인 기업이고 항상 크루 멤버들은 본업이 있고 주 생계가 있고 예. 온도스포츠는 항상 차순위, 후순위로 그게 좀 아쉽긴 하죠. 네. 진짜 아이스하키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. 항상 아이스하키가 다른 생계 유지 본업의 뒤수주를 밀리는 네.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게 생계 유지가 되고 그만큼 시장성이나 뭐 그런 흥행성이 있으면은 굳이 저 같은 사람 말고 더 메이저 플랫폼이나 방송사에서 달려들었겠죠. 근데 그 기소 안 건드는 거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영상 쪽은 그렇고요. 팟캐스트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발적으로 나와서 저희 자발적으로 시간을 쓰고 저희 자발적으로 또 정보를 수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김태환 아나운서, 이현석 기자님 두 분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죠.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. 저는 이현석 기자님이 어디 금수저이신가 그런 생각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무화키만 보시고 출연료도 안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나 근데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이나 장르에 비해서 제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영상보다는 그래도 좀 간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스튜디오만 빌려서 저희가 터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스튜디오 대여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 그냥 제사비로 하고 있고요. 그래도 여기 좀 후원이 있잖아요. 최근에 후원이 시즌때마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후원금으로 메꿀 수 있는 그 정도 후원금 현재 상황이고요. 1회부터 200회까지니까 대충 한 500만 원 정도 스튜디오 비용으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리고 처음에 후원금 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거 모아다가 회식 저희 한 번 한 적도 있고요. 그때 회식비 제가 냈잖아요. 모든 비용 지출은 다 힘찬피디님이 결제하고 계시죠. 네. 그래서 그거 없을 때는 태범 아나운서가 자기 사비로 회식비 낼 때도 있고요. 요즘에 잘 못 냅니다. 요새 저희가 회식을 한 적이 없죠. 제가 주도권이 없어요. 집에서. 네. 그래서 네이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구조 자체가 아예 없고요. 팟빵 후원, 유튜브에 같이 팟캐스트 올라가면 거기서 광고 수익인데 그게 많지는 않고 몇백 원 수준이니까 네. 그게 전부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 원더스포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지 네.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럼 이제 팀디디는 뭐 먹고 사냐. 여기다 돈 다 쓰면 팀디디도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다. 네.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협회나 구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일거리를 소소하게 던져주시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그걸로 버티는 게 초반에는 가장 컸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프리랜서 일이란가 아니면 방송국 일거리들을 가끔은 또 지인분들이 던져주시거든요. 그러면 알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. 절대 금수저는 아니다라는 거. 네. 그래서 뭐 남들처럼 적금 붓고 뭐 집 사고 차 바꾸고 이런 거 절대 꿈도 못 꾸고요.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합니까? 이러다가 못하죠.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? 네. 당장 지금 당장 다음 달 바깥을 뭘로 배워야 되나 이런 하루 생활을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. 근데 이제 그만큼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그 뜻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네.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처음에 한 3년 정도 바라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더스포츠가 벌써 7년이 됐네요. 네. 그리고 비하인더넷도 벌써 4년을 했고요. 200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200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장황하게 썰을 풀어봤습니다. 네. 저희가 그동안 하키 이야기는 참 무수히 많이 했지만 이런 저희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죠. 사실상. 근데 이번 Q&A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오다 보니까 네.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네. 빠트렸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페이스북 이런 데 보시면 이제 후원 창고를 제가 열어놔서 요새 또 일부러 막 맨 위에다 링크 걸어놓고 하거든요. 네. 좋은 현상입니다. 네. 근데 정작 이제 후원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. 네. 그래도 걸어야죠. 네. 거의 전문화. 시즌 중에는 그래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이따금씩 후원을 금액을 해주셨고 네. 하셨는데 흔해는 없다는 거 네.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개인적으로 이제 관계자분 중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네. 어쨌든 이렇게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의 경계 사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. 뭐 청취하시는데 도움이 분명 될 것 같습니다. 청취하러 군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. 가능하다면 마음 또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응원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. 직접적으로 후원해주세요. 이렇게는 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렇게는 뭐 말씀 못 드리죠. 이거 그냥 편하게 보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부담 느껴질 필요 없고요. 네. 그냥 격려와 응원이 가장 좋은 도우가 아닐까 싶습니다.